We now return to It's Supernatural 안녕하세요. 시드로스입니다. 케이티 소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혼이 상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다니며 짊어진 상처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영광의 빛이 이러한 혼이 상처를 신속하게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번 시즌에 전수하고 계시는 가속화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혼이 상처를 더 빠르게 치유하도록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오면서 혼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혼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사례를 한 가지 말해주세요. 혼이 상처는 죄로 인해 형성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거나 내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죄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 체온은 103도였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방광염, 효모 감염으로 인호통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빨리 병에 걸리면 저는 마귀에 같은 것들에 경고하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에 그 사람은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에게도 혼과 영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죄로 인해 형성된 혼의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나 당신이 시작한 방식보다 인생을 시작하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침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시작하고 영광의 빛을 우리 혼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마귀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꾸짖고 싸워왔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혼 안에 여전히 죄로 인해 형성된 상처가 남아있다면 마귀는 여전히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내 혼에는 이 지역이 마귀와 공통된 죄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나를 아프게 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대신 내 혼의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 누워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공하는 가르침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성경적이고 멋진 지침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혼에 영광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상당한 나 5명이 방에 숨어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내 혼 속의 다른 방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 혼을 데리고 영광의 빛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혼들을 이 옷장에서 모두 꺼내서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의 영이 제 혼들을 영광과 빛으로 둘러싸서 치료를 해주셨고 제 혼들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되었고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을 불러서 저에게서 나와 앉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가와서 들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 스튜디오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저도 몰랐던 그의 촉수가 내 몸을 감싸서 제 몸을 찢는 것을 느꼈고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의 빛을 통해 그들이 혼을 회복시킨 사건에 대해 말해주세요. 우리 모임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광과 빛에 흠뻑 덮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거기 누워있었고 그녀 역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석판 위의 나무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위에는 고무 인형이 누워있었고 그녀와 똑같이 생겼지만 모두 부풀고 뚱뚱하고 못생겼습니다. 이 마귀들은 이 인형을 그녀의 몸 위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그 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영어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당신의 영혼에 당신이 부풀고 뚱뚱하고 추억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영광의 빛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신의 혼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이 불꽃이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고무 인형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수축되었고 그녀는 이 마귀들이 소나기 아래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12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시는 12월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먹는 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밖의 모든 일들 때문에 그녀는 휴가철 내내 식사와 간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단 3주 만에 6.8kg을 감량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시간을 거쳐 당신이 상처입은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리거나 성추행하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했을 때 또는 당신이 마약이나 술에 연루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되돌아갈 수 있고 당신은 죄의 피를 바르고 상처의 영광의 빛을 바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영이 갇힌 사람이 왜 그 영이 권세 아래 있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혼의 상처를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지역 영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낮으로 그는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서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영원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세운 기념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이 우리 혼에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은 혼에 있는 상처의 기억을 태워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지역의 영을 만나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영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나니 나와는 그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그가 나를 주관할 수 없는이라. 그 지역 영은 이 사람 예수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혼의 상처가 없으며 그 사람이 영원에는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에 나는 그를 괴롭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케이티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일은 반드시 빨리 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도구가 이 일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메시아의 치유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영광의 빛이 문자 그대로 시간을 거슬러 여러분의 혼을 통해 여러분이 상처 입은 모든 곳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리거나 버렸을 수도 있고 우정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저지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빛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처리할 것이지만 영광의 빛은 그 상처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당신 혼안의 모든 상처가 영광 가운데 체계적으로 점점 더 치유되도록 명령합니다. 저는 당신을 괴롭히는 마귀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 혼안의 상처에 붙어 있습니다. 악한 영역에 말한다. 혼이 상처로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왕이신 예수님 그는 만왕의 왕이시니 그보다 더 높은 왕은 없다. 당신 혼의 상처에 붙어있는 모든 왕과 모든 권력, 주인, 붙어있는 영혼, 영광의 빛으로 치유될 때 사라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천사들에게 와서 당신의 혼에 빛을 비추고 천사들이 당신의 육체, 당신의 감정, 정신적 장애를 공격한 원수를 구동이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빛을 지금 당장 당신의 혼에 두시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정신적 문제나 감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극성 장애가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이 마음을 사사시 파헤쳐 마음을 비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광이 빛에 잠길 때 나와서 말하는 게 다르게 보이고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신장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고 그것은 당신의 혼의 일부이며 적이 올 수 있습니다. 혼의 상처가 있으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그 영광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고 가장 깊은 존재로 흘러드는 강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림